빨간 길로 건너가세요 자, 이번엔 초록길로만 가는 거예요 모두 다 초록길로 윙키를 따라오세요 자, 초록색 글러불만 건너볼게요 초록초록 길로 건너가세요 초록초록 길로 건너가세요 초록 울렁불 찾아가세요 초록길로 건너가세요 우와, 잘했어요 그럼 이번엔 파란색 길로만 가볼까요? 모두들 파란색 증검다리로 출발! 사랑을 따라서 자, 파란색입니다 파란파란 길로 건너가세요 파란파란 길로 건너가세요 파란파란 길로 건너갑니다 파란길로 건너가세요 그럼 이번엔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색깔 증검다리로 출발! 야호! 어느 길로 건너 볼까요? 진검다리로 건너 볼까요? 빨간 길로 건너가세요 폰케! 찾기! 깨비 깨비 밥깨비 깨비 깨비 콩깨비 뚝딱 뚝딱 속담놀이 펼쳐져라 뚝딱 밥깨비의 속담놀이 뚝딱 장깨와 호끼가 오늘은 말썽을 안부리고 할미를 구경하고 있어요 오랜만에 솜씨 자랑좀 해볼까? 이런이런 종이 주러 가야겠구먼 아이고 다리주려 무릎을 오래 굽고 있었더니 다리가 저리네 그리야 얘들아 그 종이 좀 주워다주련 할 수 없지? 제가 할게요 갖다주는 애한테 떡을 줄까? 엿을 줄까? 내가 잡았다 이거 둬! 이거 둬! 내가 먼저 잡았어 내가 내가 먼저야 이 녀석들 배치장을 찢으면 어떻게 해? 같이 들고 오면 될 것을 그걸 찢어 배치장도 빠바뜨면 떴다 쉬운 일도 힘을 모아 같이 하면 더 쉽다는 뜻이지 엉? 그래도? 안되겠군 그 배치장 좀 맞들고 오느라 엉! 엄마야! 여기는 뭐든지 종이로 만들어진 종이나라예요 바다다! 바닷물이 종이야! 어? 호케야 저기 좀 봐 어? 와하.. こ surviving loose 그럼 CK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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r 엄마야 이게 뭐야 살려줘 살려줘 가만히 좀 입사줘 도대체 구멍만 나버렸네 어쩌지 아 정리 물고기 자 와자와자 왔다 잡았다 잘 보라고 뚫린 종이 덧구멍에